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함수를 그렸을 때,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단 미분을 때려. 그래서 극값을 찾는 거죠. 극값을 찾는 것은 미분 때린 것이 0되는 x값을 먼저 찾는 거죠. 거기서 극값이 빈번히 발생하죠. 좌우에 부호변화가 있으면 극값이 존재하는 거고, 부호변화가 없으면 접선의 기울기만 0일 뿐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을 때려요. 그러면 f'x, 미분 때려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3으로 묶어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0되는 x값을 찾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 좌우의 부호변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표로 보는 게 아니라, 표는 최후의 보류. 증간표는 최후의 보류. 그래프로 가십시오. 이 두 함수의 그래프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기가 x축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0되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플러스,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부호변화가 있죠. 증가, 감소, 극대가 되는 겁니다. 감소, 증가, 극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딱 보면 알아요.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그래프는 마이너스 1, 여기서 증간표 작성.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증가, 추악, 감소, 추악, 다시 증가. 이런 내가 구할 y는 fx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얘는 뭐지? 얘는 y는 f'x. 도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겁니다. 그때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 1. 여기서 극대. 여기서 뭐라고? 극대. 여기서 뭐야? 극소. 극대 극소 발생하는 겁니다. 됐어. 그럼 fx는 극대가 극소가 갖는다. 같잖아. 땡큐. 너 맞아? x가 2 이상이면, x가 2 이상이야. 2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1보다 오른쪽. 여기가 2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가 2야. 그럼 2 이상이면 추악.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때 fx는 함수값의 범위입니다. 그럼 x가 2였을 때 f2의 값은 무엇입니까? 2를 대입해 봅니다. 여기에다가. 그럼 8 빼기 2, 3은 6인 거니까 2가 되겠네요. 따라서 x가 2 이상이면, 저 fx는 최소값이 2니까 2 이상. 너도 땡큐야. 그래프 보고 그냥 읽어요. 세 번째, 절대값 x가 2 이하야. 그러면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절대값 x가 2 이하면 x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고,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잖아.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1 왼쪽. 이 정도 있겠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서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이 범위에서 그려집니다. 거기에서 fx의 범위가 절대값 fx입니다. fx는 치역입니다. y값입니다. 함수값입니다. 즉, 저 fx의 범위가 절대값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고,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값의 성질. 설마 절대값의 성질을 저걸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해 되죠, 이거? 오케이. 혹시 써줄게요, 선생님. 친절하다, 진짜. 봐봐.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저 x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 a까지 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x는 플러스 a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이런 짜투리 공식들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 이런 상황들 알고 계시겠고 수업할 때 선생님이 항상 이런 짜투리 공식을 적어줍니다. 위에다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점들을 갖고 있어. 풀다가 저런 것에 아주 사소한 것들이 막힌단 말이야. 짜투리 이런 성질들, 원리들. 선생님이 써줍니다, 이렇게. 쫓아 놓은 학생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져 빠진 부분들을 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였을 때, 이 마이너스 2였을 때가 얼마입니까? 대입을 딱 해보니까 f-2, 그럼 마이너스 8. 그다음에 플러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네. 그치?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극대값이 얼마입니까?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니까 플러스 2네. 그다음에 이 극소값, f1 얼마입니까? 1대표 1 빼기 3인 거니까 마이너스 2네. 그리고 2는 2네. 뭐지? 이 그래프는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2고 가장 큰 값이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서부터 2 안에서 왔다 갔다 하네. 됐지. 그래서 얘가 만족하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최소값이 플러스 2 아닙니까? 그쵸. 이것도 땡큐. 이 문제의 정답은 다 맞네. 기역, 리은, 디귿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답형 문제가 반드시 수능에 나옵니다. 합답형 문제. 이런 식으로 기역, 리은, 디귿이 연결됐어. 이것을 점층형이라고 해. 기역을 풀면 리은을 풀 수 있고 리은을 풀면 디귿을 풀 수 있어. 점층형. 병렬형은 기역, 리은, 디귿 셋 다 다른 문제야. 이건 이과형. 가형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 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에이. 엔지.